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캘린더의 온 먼스 실렉트 이벤트와 온 이어 실렉트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두 이벤트들은 달력에서 연도 혹은 월을 변경할 때 각각 발생합니다. 또한 이 두 이벤트들은 발생할 때 이전 값과 새로 선택한 값을 반환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캘린더입니다. 캘린더를 우클릭하면 온 이어 실렉트 이벤트와 온 먼스 실렉트 이벤트가 걸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온 이어 실렉트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벤트 이름과 반환 정보를 얼럿 메시지로 표시하는 코드입니다. 온 먼스 실렉트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벤트 이름과 반환 정보를 얼럿 메시지로 표시하는 코드입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월을 변경하면 지정한 얼럿 메시지가 표시됩니다. 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도 역시 지정한 얼럿 메시지가 표시됩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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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